아 아 로젠지 못해 라니 아 이따 봐 어 다시 하면 다시 합니다 자 빨리 할게 자 말리 말자 오른쪽 아래 노란색 버튼 어 볼트 라고 해서 볼트 노란색 어버트 어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자 파란색 뜬다 파란색 4 4 4 지금 오케 회색 고자 오른쪽 위 꺼게 자 방지 그 자판기 마저 했고 리터 줬던 거 있지 그거 거든 자 낫띵 이래서 낫띵 낫띵 어 왼쪽 가운데 거 왼쪽 가운데 노 노 블랭크 블랭크 있어 어둘러 오케이 해결했고 자 하나만 더 자 두번째 꺼 대 대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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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왼쪽 맨 밑에 유얼 유얼 유 아닌데 유 그 다음에 진짜 아리야 알 와이오 유알 그럼 유에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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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허 유에이치 어이 쎄 어허 어허 있어 어 거거 눌러 어커들어 절대 언급을 했지요 자 2 다시 유가 떠서 유 유 치각해서 조금 빠르게 되요 오른쪽 가운데 자크 흠이 어서 오세지 바빠요 약간 오른쪽 가운데 프레스 프레스 라이트 라이트 라이치 뭐 있어 있어 눌러 어 어떻게 해결했고 자 마지막 꺼 다음에 오케이가 스파우제 그 오케 오케이웨이 와이 정매니에 오른쪽 맨 위에 어허 어허 그냥 어허지 어 그냥 어허 알파벳 유 알 알파벳 유 알 알파벳 유 알 없어 유에이치 유에이치 맞지 아냐 유에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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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그랑 유에이치 유에이치 를 그대로 유에이치 유에이치 그대로 됐어 해결할 거 오케이 자 위 꺼 이 상형 문자들 자 왼쪽 위에 있는거 c 를 뒤집어 놨어 좌우대칭으로 대문자 그 다음 위에 점 두개가 있어 어 어 내 오른쪽 위는 별 인데 별 인데 아내가 하얀색 야 어 왼쪽 아래꺼는 c 이렇게 필기채 c 하고 그 엔드 있지 아 보라 이제 이 소시 휘갈겨놓은것 자식이 돼지꼬리 어 돼지꼬리 그런 느낌 하자 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물음표를 상하로 뒤집어 왔어 어깨 그러면은 그 눈 달린거 한 다음에 어 돼지꼬리 별 물음표 됐어 해결했고 자 왼쪽 위는 좀 새로 보는건데 이거 약간 탐지기 같은 느낌이거든 빨 가운데서 그 우리 팩맨게임 팩맨게임 형 팩맨 팩맨게임 있지 맵이 약간 그렇게 돼있고 빨간색 삼각표가 아 먼저 돌아오고 있거든 그 어 녹색 동그라미가 두개가 있어 하얀색 점이 하나 있고 어 흰색 불빛을 빨간색 삼각형 쪽으로 이동해야되는데 흰색 어 이게 미로래 흰색 불빛을 빨간 삼각형 쪽으로 그 원같은거 있잖아 어 그 원이 위치가 어딨어 원이 빨간색 아래에 있고 그 빨간색 나 어딘지 몰라 빨간색이 가운데 있어 좌표대로 말해야될거 같은데 헐 진짜 자 1 2 3 4 5 6이니까 x축 y축 해가지고 말해주면 될거 같아 자 오케이 알았어 자 x로 4 y로 3에 빨간색이 있고 그 원을 말해줘 아 원은 x로 4 y로 4에 하나있고 녹색원이 그 다음에 하나 나머지 하나는 x로 6 y로 4 이렇게 있어 두개 어 그러면은 좀 빨리해줘 빨간색이 어딨다고 빨간색은 x로 4 y로 3 가야될곳은 가야될곳은 x로 2 y로 4 야아 짬 하하하하하하 폰 죽었어 죽었어 헿 왜? 야 시거웠어 와아씨 이럴수가 아아 다시하자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형 약간 좀 빨리 진짜 한번 틀려서 그런가? 아니야 한번 틀릴면 돼 있는데 약간 조금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았는데 응? 알았어 다음 다시 다시 자자 다시하자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또 모듈 바뀌겠지 자 핵무태라니님들 나 지금 하라는 대로 하는거야 지금 어이가 없네 자 쉬운거 부터 왼쪽 아래 마름모꼴 그거 있구요 어 마름모꼴 그거 부터 하자 노란색이 빛나고 있어 시리얼에 모음 있어 시리얼에 모음 시리얼에 아 에 있어 아 아니야 스톱 스톱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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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초록 초록 누르고 노랑 빨강 초록 파랑 노랑 빨강 파랑 초록 파랑 빨강 초록 파랑 빨강 노빨 파 노랑 빨강 파랑 녹색 뭐 노랑 노랑 빨강 파랑 녹색 그러면은 초록 파랑 빨강 노랑 됐어 해결했고 자 왼쪽에는 배선들이 있어 선들 여섯개 오케이 여섯개면은 어 노란줄 없어 노란줄 있어 노란줄 한개야 한개야 흰색줄이 몇개 있어 두개 있어 네번째 잘라 네번째는 화양색 자릅니다 잘라 오 됐어 오케이 했고 자 자 이 오른쪽 아래꺼부터 할게 야 이 문자들이야 형 문자 자 왼쪽 위에꺼는 검은별 어? 어 검은별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꺼는 삼지창 날봤어 삼지창 삼지창 어 오른쪽 아래는 대문자 C에다 가운데 그 점이 박혀있어 어 왼쪽 아래는 숫자 3인데 그 위에 V가 얹혀있어 그러면은 삼지창 어허 C 3 별 해결했고 오케이 자 위꺼 위꺼 약간 좀 다른데 컷 아 그 숫자 하얀색으로 4가 나타나있고 아래에 그 숫자가 있어 새로운거야? 그 우리 방자 그 데이R 그거있지 데이R 그거있잖아 어 찾았어 찾았어 어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 보니까 화면에 4 어 4있고 아래 숫자가 3 네번째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라 2 됐어 해결했고 자 여러단계가 또 5개 있어 자 1 1 나왔어요 1 4가 써져있는 버튼을 누르래 어 해결했고 자 세번째 갑니다 자 2 나왔어 어 숫자 2 나왔어 숫자 2 스테이지 1에서 뭐 눌렀냐 어? 스테이지 1에서 눌렀던 것과 똑같은 숫자의 버튼을 아하이 이거 넌 아까 4라 그랬나? 2라 그랬나? 오오오오 4,2 4,2 아 re 빨리 결정하라 그냥 그냥 결정하자 2,2,2 아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아 자 아 이번엔 숫자 2 나왔어 숫자 또 2나왔어 перв kn 버튼을 누르래 1 됐어 됐어 마지막 rat wow 마지막 꺼 이제 2 나서 숫자 또 크흐이 크흐이 으흐이 보겠습니까? 내가 못하기 뭘 못해? 나는 하난대로 잘한다고 나는 기억상장하겠다 진짜 이님들 어우 힘드네 야 이번에 빨랐죠 약간 운도 따라해네 보니까 다음 거 합시다 자 3분이야 3분인데 모듈 3개야 1분에 하나씩 차내면 되네 자 수능 문제 풀듯이 재미가 알려준 사람이 너무 잘해서 재미가 없어 아이고 차 진짜 제가 그럼 좀 난이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 3분 나왔다 가자 자 아래꺼 배선이야 배선? 배선? 몇줄이야? 총 5줄이야 마지막줄이 검정색이니 아니 빨간색이야 빨간줄이 1개니? 어 1개야 노란줄이 1개보다 많니? 없어 검정줄이 없니? 없어 두 번째 두 번째 하얀색 자릅니다 오케이 했고요 자 왼쪽 위에 거 영어 그거야 형 R E E D라고 나와있어요 리드? 어 리드 R E E D 리드인가 이게? 리드 R E E D 왼쪽 맨 밑에 거 U R 영어 알파벳 U R 두개야 그냥 U R? 어 던 던 있어 오케이 됐어 해결했고 다음 다음 건요 C E E 이렇게 나왔어 뭐? 영어 숫자 아 영어 C E E 아 오른쪽 맨 밑에 거 오른쪽 맨 밑에 거 U H H H 레디 있어 오케이 해결했고 자 똑같은 날 R E D야 형 R E E D 어 왼쪽 아래 U H H H 레디 있어 해서 해결했고 자 왼쪽 아래 거 숫자야 형 방금자 그거 숫자 E 나왔어 E E? 두 번째 3 나왔고 오케이 자 했고 3번 기억하세요 자 또 2 나왔어요 어 스테이지 1에서 눌렀던가 똑같은 위치의 버튼을 누르래 어 아 아 틀렸다 실수 이럴 수가 자 4 4 나왔어 4 4? 실수한 거야? 어 내가 실수했어요 몇 스테이지야? 여기 지금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4 숫자 4 나왔어 어 네 번째 1 나왔고요 오케이 1 자 다음 거 자 2 2 나와서 숫자 2 스테이지 1에서 눌렀던가 똑같은 위치의 버튼 됐어 오케이 해결했고 자 할 수 있어 자 숫자 또 1 나왔어요 스테이지 2에서 눌렀던가 똑같은 숫자의 버튼 1 오케이 했어 자 두 개 나왔어 자 숫자 2 나왔어 첫 번째 버튼을 누르고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문제 자 숫자 4 나왔어 스테이지 3에서 눌렀던 것과 똑같은 숫자의 버튼 됐어 해결했어 와 와 9.6척 로젠제 행모태 보석 이게 이게 이거 봤음 봤습니까 여러분 아 자 갑니다 아 쫄깃쫄깃한 맛이 있는데 이게 아 힘들다 하하 하하 쫄깃쫄깃한 맛이 자 넥스트 이거 몇 탕까지 있는 거야 대체 근데 내가 딱히 뭐 안해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너프를 하는데 본인이 아니야 자 갑니다잉 준비하시고 갑시다 자 5분이고요 5분이고 모듈 3개예요 갑니다잉 5가 나오길래 5분이나 지는 거지 고고 고고 좀 이상한 거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자 쉬운 것부터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 자 얼핏 보니까 왼쪽 아래에 뭔가 있어 아 나머지는 없네 뭐지 자 어 자 왼쪽 아래부터 보자 숫자 그거야 똑같은 거 방문제 했던 거 아 2나왔어 숫자 두 번째 두 번째 오케이 녹색 자 4나왔어 4 어 스테이지 1에서 눌렀던 것과 똑같은 위치의 버튼 오케이 3 오케이 됐다 다음 숫자는 이제 2나왔어 2 스테이지 1에서 눌렀던 것과 똑같은 숫자의 버튼 그렇지 오케이 했고요 자 4나왔어 스테이지 2에서 눌렀던 것과 똑같은 위치의 버튼 됐어 오케이 마지막 나왔다 이제 자 3 나왔어 스테이지 4에서 눌렀던 것과 똑같은 버튼 아 똑같은 숫자의 버튼 아 숫자의 버튼 미친 줄 알았어 다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숫자 4 4 4 4 4번째 4번째 1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4 나왔어 숫자 스테이지 1에서 눌렀던 것과 똑같은 위치의 버튼 오케이 했고요 자 4 나왔어 4가 써있는 버튼 오케이 1 나왔어 스테이지 1에서 눌렀던 것과 똑같은 위치의 버튼 오케이 됐고 자 숫자 4 나왔어 스테이지 3에서 눌렀던 것과 똑같은 숫자의 버튼 아 뭐지 1이었나 4었나 아 1이었나 4었나 1이었나 4었나 아 선택해야 돼 1 4다 어 됐어 쉿 3분 나왔다 3분 오케이 형 배선하자 배선 자 배선 총 6개 있어 배선이 6개면은 노란줄이 없어 없어 그럼 시리얼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홀수야 시리얼번호의 왜 불 꺼져 왜 시리얼번호의 마지막 숫자 홀수 아니야 짝수야 어 그러면은 노란줄 없지 일단 어 아 안 보이네 어 했다 어 빨간줄이 없어 한개야 네 번째 네 번째 맛있어 풀었고 자 마지막 문제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약간 알파벳이 써져 있는데요 녹색창에 알파벳이 BWCTF 라고 써있어 어 시끄러 WCT 어 어 어 아래에 무슨 각자 위아래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썸밋이라고 버튼이 또 아래에 있더라고 찾았어 찾았어 어 어 B라 그랬지 어 BWCTF 자 1분 30초 나왔어 어 아 B 두 번째 E 있어 혹시 두 번째 위아래로 조작하면서 E 찾아봐 E 없어 없어 그럼 첫 번째 A 찾아봐 있어 있어 그럼 두 번째 B F G 중에 하나 찾아봐 B F G B F 있어 뭐 있어 B G가 있어 G G 그럼 세 번째 A 있어 있어 어 Again으로 맞춰봐 Again 있어 있어 눌러 어 눌렀어 됐어 다시 다시 되었다 아니요 이거 뭐야 이거 뭐 왜 빨간불이 들어오지 근데 화생방경보죠 아 화생방경보죠 뭐 빨간불 빨간 등 들어온데 빨간불 살 필요없이 형아이들 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자 다음과 합니다 뭔가 다른 이라 자 5분 이고요 모듈 3개 갑시다 자 갑니다 오른쪽에 배선 있어요 어둡네 배선 배선 몇줄 6개 노란줄 없어 있어 하나 흰색줄 한개보다 많아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은 빨간줄 있어 있어 두개 네번째 네번째 하나 둘 셋 넷 노란색 오케이 해결했고 자 가운데 위에꺼는 숫자 3 그거 숫자 아 그거 아 그거 응 3 세번째 1 오케이 했고요 2 나왔어 스테이지 1에서 눌렀던 것과 똑같은 위치의 버튼 4 자 다음 버튼은 다음 거는 1 나왔어요 스테이지 2에서 눌렀던 것과 똑같은 숫자의 버튼 오케이 4였고요 됐어 자 넘어갔고 다음 1 1 나왔어 형 1 스테이지 1에서 눌렀던 것과 똑같은 위치의 버튼 오케이 끝났고 3 나왔어 마지막 스테이지 4에서 눌렀던 것과 똑같은 숫자의 버튼 아 이거 기억이 안나는데 아이씨 뭐였지 2였어 됐어 와 자 아래꺼 형 아래꺼는 배선이긴 배선인데 달라 아 아 이거 일단 쉬운 것보다 뒤에 뒤에 겁니다 없네 쉿 이게 배선 설명해 줄게요 자 배선이긴 배선인데 빨간색 검은색이 있고 어 총 3 총 아 이게 뭐야 자 왼쪽에 123 써있고 오른쪽에 ABC 써있는데 어 잠깐만 음 새로운 거잖아 그러면 어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는 새로운 거라고 말을 해주셔야지 저도 이거 찾아야 돼요 새로운 걸 했잖아 새로운 거 아 그래 찾았어 어 자 위에 거 그 빨간색 선이 어 이라고 A를 이어지고 있고 이라고 어 그래 가운데 거 검은색 선이 숫자 E하고 B를 이어지고 있고 어 잠깐만 나 이거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읽어봐 천천히 그래 시간 2분 30 2분 50 남았어 이거 하나 남은 거지? 집에 오지 날 잠시만요 칸 커피 한잔 마셔 가도 돼있다 칸 어디에 돼있는 샤 시 ?! 하 하 를 위아래로 해봐 어 만난 막 바뀌지 않아 없어 빨간 아이아 바뀌지 않고 빨간색이 떠 그래서 실패했어 한번 알려 보여요 하는게 아니네 그럼 어 자 2분 나왔어요 2살 넣었니 뭐 1번 에서 p 1번 에서 b 로 연결되어 아니 뭐야 짤라 자 어 쉬어 떠 1번으로 1번 인데 비로 돼 있어 아니 1번 인데 에이로 되있어 1번 인데 에이 아닌데 그거 왔다 한마디 더 실수하면 터진다 여러분 빨간색이 그 뭐야 2는 2번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b 에 연결되어 있어 검은색으로 으 그거 잘라야 돼 어 잠깐만 어 잘랐어 아무 일도 아니라 형 으 근데 둘 다 따라서 둘 다 따라서 야 위아래 버튼 눌러봐 야 잠깐만 시간 시켜왔어 어 2번 거 터져 안되 어 어 해결했는데 뭐야 이럴 뭐한 거야 이게 보니까 네번은 네번을 더 해야 되네 보니까 하나 어떻게 운좋게 맞췄거든 그치 네번 더 있어야 했네 아깝다 다시 합시다 음 요즘 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게 자 어짜 모듈이 안뜨네 자 볼까 보자 자 형 쉬운거 부터 자 오른쪽에 마른 모 색깔 있어 노란색 되고 있어 아 초록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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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음 있는지 봐봐 초록색 아 초록색 불 들어오고 있어 모음 모음 시리얼 모음 어 모음 모음 아이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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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노란색 노란색 자 눌렀으니까 지금 뭐라 뜨냐면 녹색 두번더 녹색 녹색 또 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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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색 녹색 파랑 녹색 녹색 파랑 노랑 노랑 빨간 노랑 노랑 빨간 오케 해결했고 자 오른쪽에 있는 배서 합시다 배선 배선이 총 5개 있어 5개 어 배선 어디갔어 마지막 줄이 검정색이야? 아냐 노란색이야 빨간 줄이 한개야? 없어 하나도 검정 줄이 없어? 하나 있어 첫번째 오케 해결했고 자 마지막기 나왔는데 이것도 배선이긴 배선이니 형 새로운거야 새로운건데 아까 그거 아니야? 아냐 그거 아니야 그걸 달라 자 일단 선 색깔부터 설명해줄게요 선 색깔 선이 4개 있어 일단 이번에는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고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고 어 첫번째께 약간 꽈배기처럼 돼있어 빨간색이랑 하얀색이랑 꽈배기 두번째건 하얀색이고 세번째건 빨간색이고 네번째건 파란색이야 자 형 진정하고 들어봐 일단 계속 들어봐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잖아 위에 하얀색이랑 파란색이랑 연결된게 불 들어와있어 하얀 빛이 불? 어 불 들어와있고 그리고 아래에 또 무슨 그러면은 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럼 첫번째 이거 줄 몇개 있어? 줄 4개 있어 왜 이렇게 많아지 첫번째거 줄 와이어 아 뭐야 불 켜져있어? 아냐 안켜져있어 별은? 별도 없어 그러면은 와이어에 빨간색이 있어? 어 있어 그러면은 파란색은? 있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다고? 어 그러면은 시간 많아 걱정마 시리얼 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짝수야? 시리얼의 마지막 숫자가 아니 홀수야 1번 그럼 냅둬 냅둬라고? 어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제? 아니 그 다음에 그 두번째거 줄 설명해줘야돼 아 두번째건 하얀색이야 위에 불 들어와있고 하얀색? 어 줄이 하얀색이라고? 어 두번째꺼 세번째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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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이야 아래에 별있어 별만 들어가있어? 어 빨간색에 별 폭탄에 배터리가 두개이상 있어? 폭탄 배터리가 한개도 안보여 없다고? 어 없어 그 건전지 같은거 건전지 없어 그니까 하나도 없어 진짜 없어서? 그럼 걔도 냅둬야돼 세번째꺼 아 다음꺼 일단 네번째꺼 파란색이야 위에 불 들어와있고 아래에 별 들어와있어 파란색에 자 1분 20초 위에 불 들어와있고 별 표시있고 어 아니? 잠깐만 왜 잘못했나? 자 1분 나와세염 파란색에 별 표시가있고 파란색에 별 표시가있으면 이렇게 이렇게인데 거기에 LED가 켜져있고 어허 빨간색은 없고 빨간색 없어 LED 안 켜져있어 별만있어 어 폭탄에 병렬포트가 있니? 병렬포트라구요? 병렬포트 되게 오랜만에 있는데 병렬포트가 뭐죠? 그 그 이럴수가 자 25초 나왔어요 형 침착해 침착해요 형 침착해 웃지마 침착해 파란색? 파란색 파란색 확실합니까? 확실해? 정말이야? 아직 시간이 있어 형 15초 나왔어 파란색이야 파란색? 선택이 후회없지? 짤라봐 짤라봐 간다 파란색 아 아무일도 안 일어나 야 뭐야 2호지 이럴수가 이야 1.95초 여기가 파란색을 잘랐는데 형 어 아무일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여때다 해가지고 내가 빨간색을 짤랐거든 근데 해결됐어 이야 빨간색을 잘랐다고? 어 이야 잠깐만 빨간색이 야 빨간색이 제일시킨이 어서오시고 케디미 어서오세요 빨간색이 별이 있었던 거였나? 아 몰라 그런거 중요하잖아 아니야 중요하다고 이제 그런거 중요하잖아 어떻게 할래 엄마 보고싶어 야 진짜 진 빠진다 진짜 이거 아 쩐다 변경포트가 뭐냐면은 어 그 가로로 쭉 긴 꽂는거 있잖아 꽂는 포트 모르겠어 아 나 진짜 네이버에 쳐볼게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이거는